Are you ready? Let's start!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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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아 잘하고 있어 지민이한테 형이라고 불러봐 지민이 형 잘생겼어요 해봐 지민이 형 잘생겼어요 손가락 조심하고 손가락 조심하고 형 근데 밑에 거 서면서 위 이렇게 다 잘리고 오케이 지민 씨 건들면 안 돼요 아바타가 해야 돼요 지민아 손 모아 가만히 있어요 아 죽었어 야 너무 아파 자 뭔데요?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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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타이밍 잘 봐요 타이밍 타이밍가 빨라요 두려움 오케이 아 잠깐만 무섭지? 대박이다 뭐야 아 이거 진짜 야 무섭지? 아 이건 놀람 아니야? 야 무서워 두려워 뭐야 야 무섭잖아 아 무서움이랑 놀람은 다르지 아 무섭지 무섭지 아 이거 진영 평소에 놀람 무서울 때 나오는 표정 그래 아 놀라움인데 이거 나 놀이기구 탈 때 저래요 저거 인정이다 저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뛰어요 형이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소스 집어넣어가래 그냥 아 지금 나쁘진 않네 어우 야 오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냄새 좋아 한 번 맛봐 그리고 짜다 싶으면은 망한 거고 장국이 웃는 거 봐봐 어우 야 자 오케이 내가 쟤 아니야 오케이 자 자 자 자 네 저 형 살 거 같이 오 오케이 이러고 앉아 자 오케이 제가 쟤 아니야 오케이 않나 민박자를 쪼개버리네 ž owl 문자를 가지고 놀아버리네 두 분을 맞췄으니까 2점 계속 통해 이거 깜빡할 때 빠... 뛰면 안 된다 그러나 와 슈가 형 근데 진짜 잘 봐야 돼요 형 얘나 지금 진짜 못 하긴 한다 네? 민망 민망? 민망이 뭐지? 민망 어떻게 해? 민망 지금 되게 민망해 봐요 그거예요 아니 잠깐만 말 걸지 말라고 아 진짜 뭐였지? 야 민망해 민망해 야 너희들 때문에 못 봤잖아 이거 민망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 민망이지 야 민망해 민망 뭐? 뭐? 놀람 아니야 놀람? 네? 황당? 황당? 오케이 황당 어머 황당해 황당 장착했다 완전 황당해 오 지영 타이밍이 바로 황당하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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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하지 야 황당해 황당해 아 왜 진영 이거 진영 표정 다 똑같아 진영 이거 아니에요 황당 표정이 다 똑같아 솔직히 황당하면 이 정도 황당하잖아 형 얘가 더 황당해 얘가 더 진영 황당 얘가 더 황당해요 밑에 태양이 야 황당이지 이거 솔직히 진영 황당하면 솔직히 아니 아까 놀람이랑 똑같아 이거 놀람이고 전 거 보여주세요 아까 드러미도 똑같아 그리고 태양이가 너무 잘생겼네 지금 연속 세 번 아니야 눈에 각도가 달라 봐봐 다 똑같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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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잖아 아까 그거랑 미묘하게 다 달라 다 다르지 다 다르지 다 달라 다 달라 황당하면 아니다 솔직히 야 이게 어떻게 황당이야 이거 황당이지 야 이게 윤기는 어떻게 황당이야 황당해 아이고 황당해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거 약간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 나 모르겠다 지금 약간 흐흐 이거 감독님 판단을 맡겨야 돼 이거는 자 정국 씨 올라가 주시고 누가 제일 잘 맞췄냐 파 타지자 파 파 파 파 파로 넘어가 파 로 넘어가 자 10분 멤버 체인지 Let's get it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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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뜨거운 물로 씻고 있냐 아우 소독 소독 야 이제 속도 좀 올라간다 애들 좀 이 적응이 됐나 봐 너가 그 제육볶음을 먹는다 생각하고 잘라 너가 제육볶음을 먹는다 생각하고 잘라 아니 큼지막하게 큼지막하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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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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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너 손 이렇게 한마디 펼쳐봐 태영아 한마디 펼쳐봐 태영아 나 한 마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10cm 재봐 손으로 그렇지 손으로 10cm 나 이게 20cm야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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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4cm 5cm 4cm 4cm 5cm 1cm 5cm 일부러 그러냐고 미안해, 미안해 일부러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진작이 하고 있는 거야 자, 1대 0 바로 해, 바로 해 너무 장기하잖아 낙락을 그렸어야지 아, 이건 진짜야 여러분, 이거는 제가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아, 차원 언니만큼 거저 주는 거 없었다 나 김석진과 재협이... 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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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김석진! 김석진, 김석진! 뭐? 2, 4 오케이, 오케이 마침 개수만큼 와, 어렵네 난감? 야, 그게 무슨 난감이야, 인마 아, 오케이, 이제 감 잡았어 야, 이게 뭐야 김석진, 근데 남준이는... 아니, 바스트가 아니야 아, 그래? 아니야, 이제 알았어 바스트 기준을 좀 좌우하고 가자 알았어 바스트 허리 위 명치, 명치는 나오자, 적어도 가슴 정도까지 나오자 명치까지는 나오자 오케이, 간다 아니, 난감하라고 했는데 왜 V 하고 있니? 미소 자, 남자 가자 바스트 간다 으악! 아, 미안 오, 미안 아, 미안 아, 찐 짤렸어, 짤렸어 짤렸어, 짤렸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아, 얼굴 짤렸어 형, 좀 내가 잘 웃었는데 너무 쎘는데 야, 귀신이야? 다음, 다음, 다음 아, 청장에 얼굴 꽂혔잖아 아, 야, 근데 진짜 머리 바뀐 거 같아 머리 위에 아, 미치겠다 다음 못 줘야 아, 저 사람은 저 마늘 빻는 쪽에 넣어 마늘 빻는 통에 넣어 자, 지민, 알, 앤, 체인지 나 빻는 쪽에 넣어 마늘 빻는 쪽에 넣어 빨리 넣어 야, 마늘 빻는 통에 넣어 하하하하 넣어 넣어 빠 빠 하하하하 아름다운, 너무 귀엽다 오 처음 해봤어요, 이거 해보는 거 재밌네 자, 다 빠지었으면 양파 썰자 하하하하 5분 지났습니다 자, 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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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해 땡땡 소리, 땡땡 소리가 너무 웃기라 야, 한 번 해봐도 되냐? 하하하하 어, 뭐야 하하하하 자, 자, 봐주세요 하하하하 아, 야, 야, 어렵다 야, 진짜 어려워 우리 들이기 치기가 어려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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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들어와 프라이빙 복병이다 자, 오케이, 서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소리가 대박이다 형, 형, 그렇게 들지 말고 형,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할 것 같아 자, 갈까요? 이걸로 바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대로, 제대로 자, 이거 무게가 있어요 준비됐어? 자, 야, 안 밟는다 했다 카메라 슈가 슈가 하하하하 야, 스파이 아니냐, 너? 아니, 형 소리만 크면 뭐예요, 형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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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뒤니 있을게 아, 저, 그래 잠시만요, 우리 앞으로 가자, 우리가 진짜 웃기다, 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자, 제목부터 제목 자 사랑이? 사랑이? 사랑하다가? 맞춰, 이거 맞아! 태블릿 PC 같지 않나? 태블릿 PC 뭐지? 뭐지? 무슨 맥혀서? 여기 맛집인데? 하하하하 저 자유를 눌러서 하하하하 아,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어, 좋아요 아, 러브메이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러브메이지 자, 러브메이지 맞춰, 자 러브메이지, 오케이 뭐해? 냐 하하하하 냐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자 박장대속 박장대속 치열해 치열해 오오 오오오오오오 아, 쟤가 부겼어 아, 아오오오오옹 이야 아이, 차이도 막히 너무 어렵다 야, 취미야 너 잘한다 잘하네 아이, 그럼 지민이 에이스네 맞아 지민이 에이스네 아, 저 타이밍 잘 봐야겠다 네? 삐쳤어, 삐쳤어 삐침 야, 진짜 15회, 15회 야, 감사합니다 재호, 첫 장사 오케이 아, 너 여기 가면 학습 시작해 하아 하아 표지 자, 조금부터 갈게요 지민이 헛! 원, 원이야 왜 이렇게 원이 잡히는 거 같아? 지민이 형 지? 자, 불꽃 서브로 이긴다, 형님 가자 자, 승부처가 4점이라 했지 간다 오케이, 자 지민아, 지민아 오케이, 좋다 넘길게 너 자 자 둘 자 둘 자 이야, 어깨 트레이닝 났다 어깨, 어깨, 에너스트레이닝 왜ael 어깨, 에너스트레이닝 왜 Ele 야, 못 받을 거는 나둘라고 내가 나라도 잡고 뒤에서 새 Nor SCCo 어우 сть은 흔덩 Car 그러니까 자세상 둘리하다니까 우리가 또 5점 주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한 명 뺄까요? 무안 돌진을 보여줄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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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힘들어! 네 취재입니다 어! 떨어졌다! 안 돼! 진정해 진정해 쏘리 쏘리 3대0 아니야 오늘 원래 3점 주고 시작하는 거야? 맞아 맞아 3점부터지 원래 승부는 3점부터지 우리 3명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웃지 마 웃지 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오기x2 아니 뭐 예상도 못해 아니 가슴 트래픽을 하는데 왜 이리 가? 저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웃기잖아 아 미치겠다 일부러 웃기려고 작작업하는 거잖아 근데 너무 부끄러운데? 쏠쏠해 아 미치겠는데 진짜 자 이제 제목본다 이제 제목 몰라요? 설마 모르는 제목이에요? 자 이제 제목 제목 제목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작은 것들 위하시 아 김성씨 김성씨 봄날 어? 오케이 봄날 오케이 봄날 야 이거 냄비 뚜껑이 씁니다 냄뚜.. 냄뚜 면 더 잘해 오케이 아 잠시만요 아이씨 오케이 넘겨 오케이 아이씨 넘겨 넘겨 냄뚜 그렇듯 오케이 정국아 자꾸 치는 척 하지 말라고 오오 아 진짜 아니 몸이 몸이 그래 내 몸이 미안하다 아니 자꾸 치는 척해 튕킹 튕킹 첫 번째 1라운드 준비됐어? 자 이런 거 해줘야지 그래도 어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해줘야지 형은 눈빛 싸움으로 대신할게 됐어 자 갈까요? 앞에서 좀 빨리빨리 움직여잉 오케이 자 갑니다 좋아 기합 한번 녹화하자 하나 둘 셋 다음 백진 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백진 자 우리 백진 아니지 우리가 백진이야 우리가 백진이야 우리가 백진이야 우리 야 우리 석백이야 석백 석백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석백 자 하나 둘 셋 백진 가자 자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자 밑에 쳐다 백진 자 형 형 형 오케이 형 형 형 형 형 오케이 갔냐? 야 이거 상당하면 안 되는데 형?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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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머리 아니 니네 볼이라고 니네 볼 갑자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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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길래 아니 치길래 아니 치길래 아 그럼 어떻게 좋아 어떻게 좋아 정확하게 달려오는데 안 돼 통깨 빼빼빼빼 빼빼빼빼 붕뽁 다 생략하고 숟가락으로 버려면 전달하면 돼. 뭘 버리면 되냐? 그대로 버리면 돼. 그대로 버리면 돼. 진짜로? 너무 웃기다. 몇 분 남았다고? 제육볶음은 뭐 38분 40초. 굶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지금 마리를 지금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박았어. 이 와중에. 이 와중에. 한 번에 무릎 잡고 있는. 괜찮아? 괜찮아? 마리가. 야, 호바 너 한 번 해. 잘하라고요? 나 서브 잘 쉬었는데. 형인데 서브 이쪽 말고 여기서 이렇게 줘요. 왜 그렇게 줘야 되지? 원래 룰이 그렇게 해. 동네 배드민턴에 무슨 룰을 따지고 있어. 야, 라켓부터 룰 아니야. 거기까지 안 가, 그리고. 어, 잠깐만. 아니, 이건 서비스. 편집하자. 야, 야, 룰이 어딨냐며 방금. 룰이 어딨냐며. 룰이 어딨냐며. 그래, 룰이 어딨냐며. 서비스가 어딨어, 인마. 아이, 편집해. 아니, 네가 방금 룰이 없다며. 자, 간다.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 아, 소리 겁나. 경쾌하네, 형.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야, 아무리 룰이 없어도 그건 아니지. 와, 지금 힘든데, 이거? 자, 제이 형한테 죽이랬어. 오케이. 어, 쟤가 담았어. 자, 이거 뭐야? 아웃이야, 아웃. 뭘, 이건 뭐야? 들어와, 난 허비 형한테 말했네. 야, 이거 안 되는데?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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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이다. 우와, 잘해. 아, 좀 하네. 김석진. 너무 드려. 김석진. 안무 돼요? 네. 제이 형. 잡고 들어가시. 네. 김석진. 아니, 졸때만 피우면 어떻게 알아? 고민보다고. 아, 왜 안 보이잖아. 이거, 이거, 이거. 아, 나 안 보인다고. 김석진. 달래러 간다? 아, 어떻게 돈을 하면 되지. 정국이 가르친 것 같은데. 아, 재이 형. 보이밀러. 아니, 그러니까. 아니, 했어, 했어. 아, 김석진. 단팔 틀고기에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미쳤나 봐, 씨. 아, 뭐야. 저거 뭐 다 뜬거냐? 재이 형. 소우주. 아, 씨. 소우주 좀 밀어볼. 재이 형. 상남자. 아,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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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야, 저게? 한 명은 몸이 분리되어 있네. 이렇게? 아니, 저거 뭘, 도대체 뭘 그린 거야? 아, 이거 진짜 그릇 못 그린다. 뭔데? 김병이 와, 이스라엘이. 괜찮다네, 김병이. 뭐지? 아, 나, 나 보이지 않아? 귀. 아, 김태형. 아, 아니. 김석진, 21세기 노녀. 네, 이렇게. 왜 이랬는데. 재이 형. 왠수. 아니, 아니. 이게 왜 이랬지 뭐야? 이거 뭐야? 감자야? 감자 아니야, 감자? 감자네, 감자. 아, 김태형, 김석진. 이사. 이 형. 이사하면 집부터 그랬겠지. 뭐? 잠꽃어요? 아, 뭐야? 재이 형. 아이돌. 아, 와. 아, 가볼까요? 마지막 게임 자, 오케이 저쪽 이겼으니까 저쪽 서브, 저쪽 서브 다각형 괜찮지? 어, 괜찮은데? 좋은데? 어, 스포 어, 스포 어, 스포 어, 스포 야, 치긴 치네 리액션 야, 이거 피고 아니야 야, 야, 홍어, 야, 킹투년엔 다르네 리액션, 리액션이 다르다 진짜, 진짜 총 맞은 줄 알았지 으악